와아 놀래라 개꿀 그렇지 그렇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저관 M16 나쁘지 않았는데 기가 막혔는데 장충체육관 치아 치아 장충체육관 깔끔했어 한 번에 더 에이 쟤 끝에 깔짝거리네 저거 깔짝거리네 깔끔씨 왔다 와아 놀래라 와 미친 피 실화야? 형 나 피 실화야? 나 피 실화야? 너무 빨랐어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마스터? 장충체육관 마모어리? 깔끔씨 다 털렸겠지 대가리 그렇지 뒤쪽 라인은 아예 안 털린거 같은데 느낌이 지금 너무 감동이다 헬 뭐하노 뭐하노? 뭔데? 하나 더 요 집안에 높은거 뭘로 들어갔나 아이고 천원 슈퍼짓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없다 이 건물이 아니었어 아 놀래라 요금을 맞네 깜짝거라 와 개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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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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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잠시만 오버파밍하나 툭 윽 깔끔? 와 진짜 갑분살 아 나 엄폐 없어가지고 조질뻔 나 쟤가 나 못본줄 알았는데 나 봤었어 M16 바로 써야 겠다 맞지? 사이가가 필요가 없어 사실 지금 사실 지금 사이가가 필요가 없어 사이 사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 맛이지 오토바이는 이 맛이지 그리고 이제 산을 먹는거지 산 요기 근데 요 산을 먹어도 애매한게 그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SR이 없으니까 뭐 산 먹어도 좋겠나 싶다 어 아프다 형 미안 형 미안 아 잠시만 저거 이상하다 야 저거 이상하다 잠시만 저거 이상하다 아 잠시만 야 움직이는데 두방울 맞췄다고? 어? 야야야야 형 형 형 형 나 이제 한대 한대 한발남았어 한대 한발남았어 가봐봐 어디서 찾냐 전망가 전망가 저 있다 오모 디지인줄 알아놔 오모 디지인줄 알아놔 너놔 씨 오모 디지어 하하 토카니까 쓰러지네 너 템 없었구나 너 약 없었구나 너 약 없었구나 불쌍했네 거기서 하하 로스탄 오 로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카고파 라이스 거진 이쯤 되면 이제 차는 다 있거든 자기한테 꾸리고 저기 하나 뛴다 아 진짜 개멀다 전만큼 톡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사러 그렇지 그렇지 개꿀 라이언킹 메타지 라이언킹 메타 와드 이거 어 사운드 있다 잘 못 들었나? 나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어 하나 더 저거 저거 무조건 잡고 가야돼 아 저 있다 저기 여기 마무리 여덟 명 저기 아까 깍기인데 저기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조심해야겠다 여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겠다 분명히 있다 집 쪽에 있는 데 나와야돼 지금 요거 끊어먹고 집중했는데 끊어먹고 자기장은 제꺼거든 지금 내가 왼쪽에 있는줄 아네 도는거 못봤나보네 못봤나보네 쟤 잘하네 쟤 와 샷발 실화야 나 내가 쏘고 놀랬어 실화야 나 가끔씩 이럴때 있단말야 가끔씩 내가 쏘고 내가 너무 잘 쏜다네 약간 이런 그 뭐라고 뭐라고 해드리죠 약간 자와자참봉인거에요 약간 자법 잘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